퓨터 교체가 필요없는 공기 살균기 가 있다? 간편한데 예쁘기 까지 한 퓨리팟 공기 살균기 를 소개할게요. 컵홀더에 속 들어가는 사이드로 편리한 usb 전원과 함께 간편하게 옮길 수 있어요 실내 차량 어느 공간을 주어도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이에요. 퓨리팟 인스타에 올라온 후기 사진을 확인해 보세요. 살균기가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요? 하루 중 어쩌면 출퇴근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차 안 여름에 특히 에어컨 필터에서 나는 기름 냄새나 와이퍼 틀 때면 나는 알코올 냄새 뭔지 아시죠? 이런 꿉꿉한 냄새 퓨리팟이 산뜻하게 케어해 줄게요. 세균 바이러스 탈취 시험 완료는 물론 아토피의 원인 새 집 새 가구에서 나오는 포르말데이드와 유액가스까지 제거해 주는 제품으로 대한아토피협회에서 그 성능을 인증 받았어요. 인증만 받을게요. 세계대회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2019년 받고 2020년까지 기술 혁신상을 연성 수상까지 이룬 퓨리팟 미국 인디고고, 국내 와디즈, 일본 마쿠아케 등 총 9억 원의 펀딩에까지 달성한 이미 소비자들의 입소문까지 난 브랜드가 만든 공기설균기라니 그 제품력을 믿고 확인해 보세요. 특가받은 광총물 기술로 불편한 필터 교체 없이 간편하게 공기설균하고 관리까지 편리하게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안전한 살균 탈취 퓨리팟 공기설균기로 케어하세요.